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뭐 느꼈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안 느꼈어요? 난 나름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 짓고 살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쪽으로 사는 사람은 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그러고 잡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1장 2장 3장에서는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아주 딱 선언합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의인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절망이죠 절망이죠 사람은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게 나름대로 어떤 것에 인정받는 절대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양심대로 산다는 그런 것도 돼요 그런데 이제 3장 뒷부분에서 3장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의가 나타났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 인정한 의의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의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의의 이 의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데 이 의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의에 대해서 3장 뒷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4장에 들어와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가기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들어간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듣는 이야기니까 늘 들은 이야기 같지만 다른 데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그냥 늘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내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내 지식이나 내 눈으로 보이는 대부분 안 믿었을 때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안 보이면 못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것을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보는 세계는 이 눈 갖고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믿음으로만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막연하게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막연하게 하늘이 있지 뭐 하나님이 있지 뭐 또 무슨 신이 있지 뭐 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믿음이 아니고서 믿음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말해서 새로운 세계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로 딱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믿음으로 다른 세계의 것을 받아들여서 이 눈으로 보는 삶을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표현하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의가 인정된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고 또 환자들을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또 병든 자식을 위해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의 그 행동과 말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혹은 너 믿음이 너의 자식을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믿음이 하면서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데 풍랑 속에서 폭풍과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엄청 무섭습니다 엄청 무서운데 어쨌든 그 무서움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왜 믿음이 없냐 왜 못 믿냐 하고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믿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보배라 보배 금은 모하보다 더 좋은 보배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것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보이는 세계를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을 싸구려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실제로 알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는 게 바로 믿음의 세계를 얻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갖고 살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한대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한 인물이고 성경에서 보여준 인물인데 그는 참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돼요 처음서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실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시대에서부터 해서 세상 후대에 큰 일을 이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지금 현재 역사에서도 봐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는 민족이 많아요 민족이 많고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심지어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상의 조상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고 처음에는 헤매기도 하고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점점 더 깊어져요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믿음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래요 친구 내 친구라 그래요 그만큼 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예요 그때는 어디까지 간 후 어디까지 간 간에 하나님이 실험하셨다고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쳐라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뢰하고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바로 살린다 그걸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인데 어쨌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인정받으니까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부터 넌 내 친구라 그래요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삶이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처음보다 자꾸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고 자라가야 돼요 그 자라가는 과정들을 로마사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하고 이런 죽는 그런 존재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하고 또 실제로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런 단계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믿음으로 더 자란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귀하고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그 말이 무서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그런데 여기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이 아까 이삭도 바쳤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다 버리고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오리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냥 말씀 따라 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400명 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면서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려면 행위를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는 뭘 했다고 얼마든지 내놓고 자랑할 수 있어요 간증이다 그런 자랑하네요 간증도요 위험한 게 자꾸 자기 자랑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망가져요 주님이 하신 일을 철저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높여지고 나는 거기 사용됐다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가면 간증이 좋을 수 있지만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나가 나오는 우리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요 간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신 것을 자꾸 말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또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평범할 때는 나는 하나님 나를 별로 안 해주셨는데 이제 뭘 좀 많이 해주시고 다른 사람보다도 뭐 많이 해주시면 그걸 이제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러다가 보면 이게 한꺼번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나온 겁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행위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놀라운 하나님께서 괴이가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잘하면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부족하다고 하고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연결돼요 이건 어떤 영적 법칙입니다 법칙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잘해주셔도 잘못하면 넘어져요 성경에서도 넘어지는 사람이 어려워서 넘어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넘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넘어진 거예요 다이도 역시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렇다가 그는 다시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만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해주셔서 거의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우면 사실 더 겸허해지고 빈 마음이 돼서 하나님도 기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죄인 신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잘해주셔도 망가질 수 있고 안 잘해주셔도 망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보고 깨어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멀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가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그런 자세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귀한 줄 알고 우리나 우리 자녀나 우리 후존들에게도 하나님을 귀한 존줄로 여겨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분명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돼 있어요 욕은 욕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바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서 사는 그 삶이 절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 안이 알면 적당히 알면 우리 삶이 편한 것을 더 우선순위에다 두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편하게 해주시면 편하게 해주신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다 두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편하고 안 편하고 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다 두면 그 사람은 좋은 것도 좋고 안 좋은 것도 좋고 더 자유하고 더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 편해 주신 것에다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럼 안 편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무의 아니잖아요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의가 될 때 또는 행위가 내 의가 될 때는 행위가 내 의가 될 때 나는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나는 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고 이런 걸 말하게 되면 이것은 불평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져 버려요 쉽게 망가져요 이 마음 속에서부터 망가져요 그런데 믿음의 의가 될 때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은 뭐 좀 잘해놓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뭐 좀 잘해놓으면 옆에서 와 이렇게 하면 은근히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칭찬 안 해주면 왜 안 해준가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로워하신 거라면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해도 이건 자랑할 게 아니야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 공로를 내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뭔가 나의 공로를 내세운 거잖아요 또 하나의 병은 그럽니까 사람 앞에도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줍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공로가 있는데 나를 무시합니까 하나님 앞에도 공로를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도 공로를 내세우려고 한 게 우리 사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나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분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성숙해질수록 그분이 크게 보일수록 내가 작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꾸어서 바꾸어서 내가 더 크게 보이면 내가 뭘 잘하고 뭘 잘하고 그러면 내가 크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크게 될수록 하나님은 내게서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내서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는 반말은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붙잡읍시다 예수를 붙잡읍시다 잘못했어도 예수 붙잡고 잘했어도 예수 붙잡고 넘어졌어도 예수 붙잡고 일어섰어도 올라섰어도 예수 붙잡고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잘 되고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Te 아프고 러시아 서비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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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